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 지경인지 여쭤봐주세요 비전도 도배지 장인님께서 인력문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납기 못 맞추면 계약 자체 위약이 발생하는지라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봐야 되는데 오늘 또 박재현 사장님이 날카롭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날카롭게 갑니다 핵심만 쫙 뽑아야 돼요 30분밖에 없으니까 패널이 그런 거 없습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봅니다 신영진 꼬래 엄경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 좀 그런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또 보자마자 흥형을 요새 좀 힘드신 구간인가요 운동을 죽도록 했습니다 죽도록 주가의 하락을 운동으로 잊어보겠다 열심히 운동해서 오늘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 읽은 내용들 요거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오케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내가 봤을 때 좀 과도하게 오른 게 있었지 맞아요 저희는 유상증자 발표 나고 나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바꿨었어요 유증이 역시 문제군요 빨리 물어봐줘요 하나하나 좀 보면 지금 일단 조선주 흐름부터 한번 올해 어땠는지 그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좋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극심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왜 그런 건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올해 연초 1월 초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조선 업체들 뿐만 아니라 전망 기관들도 22년 대비 23년 수주량이 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3년 연속 오르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초에 너무 극도로 빠지고 나서 이제 조선 업체들이 상반기에 사실 올해 수주를 좀 잘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 이제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로 했던 목표치를 상반기에 이미 다 채워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주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조금 불식시켜진 것도 있고 올해 그리고 선가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재작년에 22.4% 작년에 5.3% 그리고 지금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 한 9%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가가 좀 너무 연속으로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시장이 더 이기고 더 오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4월부터 7월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주 잘 받고 선가 잘 오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분기에 그동안 적자였던 기업들이 하나 둘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돈을 버느냐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에 어떻게 보면 스타 섹터였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2분기 어닝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난 건 아니고 그 긴 적자의 세월을 끊고 이제 아주 소폭의 흑자가 나온 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하반기에 다른 섹터에 대한 좀 상대적으로 좀 비싸진 거 그런 부분과 일부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올랐던 것 대비해서 정말 많이 토해내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의 그 주가 하락을 다시 되돌림이 있었었고요 지금 11월부터는 조금 다시 좀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올해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도 하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성과랑 수준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성과는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성과라는 것도 사실 수요와 공급인데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계속 상반기까지 올랐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올해 사실 작년부터 올해 계속 좀 걱정됐었던 거는 수주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느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기 이 조선주의 주가는 실적보다는 수주가 선행한다 근데 뭐 수주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적도 별로 그렇게 막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수주는 이제 피크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올해 내내 있었거든요 그렇죠 피크아웃 얘기는 계속 자동차랑 똑같은 것 같아 사이클이 워낙 긴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 피크에 한 번 잘못 걸리면 10년을 헤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작년 재작년 나온 수주량도 많았지만 올해 분명히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저희가 10월까지 누개로 하면 작년 대비에서 23% 정도 줄었어요 톤수 기준으로 물론 근데 성과가 올랐으니까 저희가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수주가 다 나오고 나면 올해도 한 4천만 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글로벌 캐파가 만들 수 있는 양이 한 3,500만에서 3,8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보다 줄긴 했지만 저희가 3년 연속 전 세계가 만들 수 있는 배의 양 대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수주량은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수주량의 측면에서는 시장이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 내년에 대해서 이제 또 아니 3년 연속 이렇게 좋았는데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3년 동안 뽑아내는 것보다 들어온 게 많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늘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부동산과 같아서 저희가 굳이 이 배를 짓는 쪽에서 낮은 가격을 부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건 급할 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피크아웃에 대한 거는 지금 좋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그럼 피크아웃에 대한 개념은 지금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까? 지난 3년간 대장선종이었던 선종은 피크아웃 맞습니다 컨테이너랑 이랬지 그때만큼 나온다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죠 그거는 쉽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분야에서 저희가 좀 발주가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전체 선박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볼륨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꼭 내년에 대장선종이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잘하는 분야는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것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삼성중고 해양플랜트 이거 잘못 수주했다가 그거 유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설계 변경해 우리 인수 못하겠어 이러면서 거의 10년 만에 딴 데 갖다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또 그 사건에 재연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때 계약 방식에 대한 미숙함 그리고 기본 설계를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우리는 이 PC만 진행했던 것에 의한 차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리고 이 배는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한 1년이면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해양플랜트는 짧아야 2년이고 길면 40개월씩 걸립니다 아 그 사이에 유가 급락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유전 개발에 대한 투자 판단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 판단은 한 6개월 1년 미루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만드는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차질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빼내고 나서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노하우는 이미 큰 공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가 한번 당했으니까 한 번 당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예 기본 설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서 그 후속의 이 PC를 나중에 또 수주를 받는 형식의 것이 아니면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주하려고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대부분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생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도쿠는 다 차 있으니까 그렇죠 도쿠는 한동안 일할 게 있으니까 굳이 싸게 막 수주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할 이유는 없다 알 필요도 없고 저희가 과거에는 이 전체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해양 플랜트의 비중을 정말 한 전체 매출 중에 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중은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중국 중국 중국이 따라오는 거에 대한 중국이 막 지금 쫓아 왜 카타르 프로젝트는 소식이 지금 2차 발주가 있었나요? 현대 HD 현대그룹만 소식이 나왔죠 근데 왜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공시 나온 걸 보셔도 아마 그것들의 인도 시기가 27은 28년이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그 놀스필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나르기 위한 LNG선을 지금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카타르가 그래서 1차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수주가 되었고 2차에 대한 부모를 지금 수주를 하는 건데 이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되지 않는 이상 이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 12월에 나오든 내년 상반기에 나오든 사실 지금의 공정이나 매출에 저희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양측 간의 가격이나 스펙에 대한 합의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발주가 나오는 것이 이 배를 수송할 해운사가 결정이 되고 그 해운사가 선박금융을 잘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조선소에서 발주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조선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종목 언급해야 되나? 최근에 하나우션이 올라갈 때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도 얘들이 수주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카타르 2차 프로젝트 수주할 때는 다른 애보다 더 많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막 급등했다가 그 이야기 안 나오니까 주가가 막 떨어졌고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총량이 좀 정해져 있는 발주고 저희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LNG를 100척씩 발주를 하는 주체는 오직 그 나라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수주를 할 때 스펙이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뛰어나게 다른 회사가 받은 수주 금액보다 몇십 프로가 비싸거나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 저희가 이미 현대중공업 쪽으로 발주가 나간 양이 있어서 지금 하나우션과 삼성중공업의 발주가 나갈 양은 대체적으로 가이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이 따라오는 부분은 저희는 20년, 30년 지나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양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기간 지난 3년 내내 계속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달에 한국이 수주 1등했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지만 중국은 전체 조선 시장에서 단순히 톤수로, 무게로 맨하워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60% 정도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선박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던 컨테이너나 LNG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척수 기준으로만 봐도 굉장히 비중이 작은 분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에너지나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벌커나 탱커인데 그 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척수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60%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주력으로 건조를 하는 국가가 중국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물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해운 수요를 필요로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수요 네, 자체적으로 중국의 해운사가 정말 규모도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서 나라의 선박금융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약에 시도해보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국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차피 레코드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신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선박을 만들 건데 유럽에 있는 선주한테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다고 그걸 들을 것도 아닌데 중국은 어쨌든 그게 체제가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따라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중연료추진 선박 같은 거에 제일 첫 번째 선택지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갭 차이가 몇 년 정도의 타임갭이 있습니까? 몇 년 정도 지나면 얼추 좀 위험할 만큼 쫓아오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중국이 이제 LNG선 대형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처음에 돌아다니게 되었을 때 이제 나오자마자 수리소에 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올라오는 데는 걸리는 것 같고요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중국이 LNG를 굉장히 많이 수주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여전히 나라 사이즈 대비해서는 1년에 만들 수 있는 LNG 캐리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신규로 대비하는 조선소들의 대비 연도는 26년이에요 그때 과연 제대로 배가 잘 들어올지 말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배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잘 돌아다니면서 아무 차질이 없다는 걸 몇 년은 보여줘야 그 뒤에 그걸 보고 유럽의 선주들이나 타국의 선주들이 그러면 중국의 배를 발주해 볼까라는 고민을 그때 가서 해볼 수 있습니다 화물창 이야기가 나와서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화물창 기술 개발했잖아요 KC1이요 그것도 있고 조선사마다 이름이 다 다르던데 솔리더스라고 네 맞아요 솔리더스, 하나오션의 솔리더스 이런 거 다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왜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그게 그때 보고서로는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하면서 엄청 부각이 됐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그거의 첫 번째 단추를 사실 잘못 끼운 거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KC1을 만들었는데 잘못됐어요? 가장 문제였지 않았나 한국가스공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했고 SK해운이 들고 가서 이제 그 가스선을 이용을 했었는데 운용을 했었는데 이제 겉에가 언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않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GTT에다가 지불하는 로얄티를 지불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LNG를 많이 만들어 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동투자해서 만든 기술이니 저희가 만약에 그게 제대로 들어갔으면 가스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그 뒤로 아마 계속 후속발주가 나오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일단 GTT의 저항도 굉장히 셌고 저희가 그 다음 기술들을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판을 잘못 갈아준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서 할 얘기는 아닌데 기술력이 압도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배를 만드는 기술은 압도적인데 첨단 기술 쪽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은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형선에 도입됐던 그 잘못된 기술이 조금 수정이 되어서 이제 후속으로 건조한 벙커링선이나 이런 거에 있는 제대로 도입이 되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대형운송선에서의 문제를 서로서로 조선소 운송사 그리고 화주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제 더 시너지가 있는 후속 계약을 막 많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인력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납기 못 맞추면 계약 자체에서 위약이 발생하는지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컨텐츠를 했을 때가 결국은 이 지금 인력들 용접하는 분들 배만드는 분들 여기서 인력 문제가 아직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컨텐츠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진행이 지금은 대형사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즘 제일 힘드신 분들이 그 대형사에게 원청에게 인력을 많이 다시 흡수당한 딱 중간에 있는 업체에 계신 사장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기도 했는데 비상장 업체이긴 하지만 중견업체 사장님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 이러한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조선이라는 그 산업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원청에서 사람을 새로 뽑는 게 거의 10년 만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어쨌든 중간 업체에 있으시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상태고 원청에서 정규적인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되게 안정적인 그렇죠 누구든 가고 싶어 하겠죠 지금 굉장히 가고 싶어 해서 그래서 대형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끝날 때쯤에 2023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고용 계획을 상반기에 이미 조기 달성했다 그래서 내년까지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거를 오히려 하반기까지 좀 더 땡겨서 추가로 고용을 하려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형사가 지금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하청 보통 이제 원청이 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청업체에서 하는데 하청업체에 사람 없으면 원청에 사람 뽑는다고 한들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건데 배 만드는 데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상반기에 보면 매출이 조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발생한 거나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외주로 주는 그런 블럭 비중을 중국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도 만약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가져가고 있었는데 100%의 가동률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동률이 올라오는 걸로 이제 원청에서 원하는 그 수량을 맞출 수 있다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안 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아니면 그거 이상으로 인력이 누출되버린 그런 업체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그 몇 년 남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고부가 같이 선 발주가 예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렇진 않죠. 성과는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성과는 올랐는데 이 발주량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3년째 지금 2년째 줄고 있죠? 줄고 있죠? 21년 대비 22년 그러면 그 다운턴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몇 년 뒤로 봤을 때 이렇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분들의 인력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고 지금 이게 꺾인다라는 생각으로 들면 나중에는 이거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재무적인 부담?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대형사가 인력을 늘리는 건 내년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나면 중견업체는 조금 숨통이 트일 거고 저희가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 영업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조선업체들의 현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저희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조금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는 항상 급하죠. 더 먼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이고 근데 그러고 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저희가 봤을 때 중견업체들이 인력을 조금 채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만남과 인연님께서 임금을 몇 년 전 수준으로 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임금은 안 올라가면서도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하고 이게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 이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누가 요즘에 조선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렇게 위험한 거를 누가 하려고 요즘 젊은이들 거 안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 진짜 거의 그때 20년 전에도 나왔던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한데 어차피 보면 이게 조선이 자동화가 안 되고 용적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동화? 노동지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지박적 산업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 중국이랑 인건비 맞추기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업일 텐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업일 텐데 계속 여기에서 격차는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그걸 기술력으로 극복할 만한 지금 수준은 맞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기술자들의 그 일효율을 제가 해외야드에서 따라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싸지만 효율이 높구나 십수년 전부터 해외야드에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그 야드의 가동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의 비나신조선조를 운영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걸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십수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인력만큼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고 중국이 생각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도 지금 고점대에 비해서 40% 조정받은 상태인데 거기도 만약에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려고 한다면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등등 해서 개별 주식별로 또 이슈가 다를 테고 생각도 다르실 테니까 지금 주가 보면 사실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오션 올해 너무 뜨거웠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개별 종목으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하나오션부터 일단 5만원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전체 조선 섹터여서 제일 비쌌었고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때 뭐 이제 한화로 가면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때 방산이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될 때였었는데 핫했었죠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좀 의지가 심어진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저희가 2분기 언잉 시즌이 굉장히 섹터 전체적으로 좀 핫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잉 기대감도 있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3분기에 원래 이렇게 빠르게 터너라운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오션이 영업이 또 난 상태여서 이제 이런 것이 모두 다 접목이 되면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았고 너무 심하게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조선만 많이 영위하는 비슷한 사이즈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섹터 안에 있는 것 대비 밸류에이션이 거의 두 배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기 이전에 막 5만 원 주가일 때 이미 거의 10조 시총을 찍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외형보다도 높은 수준이니까 그건 시장이 좀 오바를 한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저희가 어쨌든 2조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거의 주식수가 한 50% 정도 늘어났고 그걸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닝 수준이나 매출 수준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아마 조선 섹터 내에서 조금 비싼 편에 속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리 사주를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제가 매도인 의견이어도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존에 들고 계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니까 단가가 낮은 상황에서 기간을 보고 차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지만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때 의견을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건 이 기존 주식 대비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주수가 일단 일부인데 이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아마 이걸로 새로 받는 주식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차익보다 더 많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베팅을 하시는 것보단 그냥 이것보다 싼 조선으로 사시는 게 낫지 않겠냐 만약에 조선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저희가 유상증자 자금을 이용하는 이용처 자체가 굉장히 방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방산 개념으로 이 회사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선택을 하는 선택지가 맞으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조선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때 가격이 누구보다도 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다고 봅니다 혹시 잠수함, 군함 잘 만들면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시절이었던 때와 그리고 현대중공업 시절이었을 때 쭉 이렇게 방산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초기 모델을 사업을 잘 따오고 이러는 거 원래는 대우가 훨씬 더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산청에서도 이런 거를 한쪽에 몰아서 발주를 준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중간중간 단계로 넘어가면서 2차, 3차로 넘어가면 양쪽이 양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사 대응이 하나오션이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입찰을 가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낙찰률이 그 뒤에는 사실 현대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나중에 경쟁력을 찾게 되면 하는데 내수로만 그걸 하게 된다면 저희가 결국에는 그거는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까지 개발되고 비용이 투자된 이거를 가지고 해외에다가 팔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큰 모멘텀이 되겠죠 다른 종목을 코멘트해 주시고 싶으신 건 뭐가 있어요? 저희는 내년에는 꼭 기자재주 사시라고 피팅업체? 피팅보다는 저희는 STX중공업 왜요? 어떤 게 좋습니까? 일단 엔진사이고요 저희가 친환경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엔진이 좀 제일 중요한 부품으로 그리고 모든 배에 다 들어가야 되는 필수 기자재로 좀 그런 경쟁력이 있고 이제 원래는 떠돌다가 요즘에 이제 이번에도 갈 곳을 찾게 되었죠 현대중공업의 현대중공업 그룹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을 HD 현대그룹의 네임을 이용을 하고 지금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을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가동률만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STX 엔진이에요?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얘는 뭐가 달라요? 전 아예 몰라요 엔진은 저희가 배 안에도 전기 킷이잖아요 발전 엔진이고 STX 중공업은 추진하는 모터?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 엔진입니다 오케이 좋다 LNG 본행제나 이런 쪽 만드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행제 업체가 저희가 이제 상장사가 한국화본 그리고 동성화인택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올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뭐 화재도 나고 그래서 화재가 나서 오히려 그 경쟁업체가 보면 이익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올해 4분기에 이제 새로 다시 증설한 설비가 재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원래의 그 경쟁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냥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LNG에만 어쨌든 들어가는 기자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얘기가 되었던 근데 탑라인은 막혀있잖아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은 잘 버는데 돈은 잘 벌죠 돈은 근데 잘 벌어도 이익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은 거 아시죠? 나쁘다 왜 이렇게 짜? 조성업체들이 이게 한정적인 것도 좀 약간 문제 우리가 과점이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원래 이게 배 만드는 데서 야 너희 둘 뿐이 없는데 조금만 봐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근데 LNG는 또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주 받아서 막 27년 28년 거 수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모아놨다가 본행제한테 이렇게 발주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납기를 하는 부품들보다 이 시세를 반영한 이 제품의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LNG 캐리어 가격 많이 올랐는데 그거 정말 풀리 반영해서 지금 본행제 받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지만 나오고 있는 이익률을 보면 이렇게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네 라는 거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주를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금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존에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등등 얘네들은 별로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해도 됩니까? 저희는 내년에 이제 올해 안 보다가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은 해양플랜트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업체를 오히려 차라리 안 보다가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무조건 베타를 더 베타 수익을 보시려면 기자재를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처럼 조선 까막맨인 사람은 내용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행간 좀 얘기 좀 해준 봐요 다시 보기로 딱 보시면 저는 명확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저 아예 모르겠는데 대충 조금만 힌트 더 줘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본인이 담당하는 이 섹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애널리스트인데 삼성전자보다는 유진테크를 사야 돼요 이거는 뭔가 세형 그런가요? 그리고 수준은 3년 동안 좋았으니까 작년보다 오래 안 좋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행간을 딱 잘 읽으셔야 됩니다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좀 힌트가 됩니까?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확실하게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한 30초에서 1분만 피크아웃 결국 이 논란에 대해서는 조선주 전문가로서 과민반응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둘 중에 뭡니까? 저는 과민반응이라고 봅니다 아 과민반응이다 피크아웃이려면 저희가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아직은 수요가 좀 풍부하다 내년에 나올 분야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근데 피크아웃이라는 건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턴이다 라는 그 흐름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과민반응입니까? 아닐걸요 아 과민반응이다 피크아웃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주 너무 어렵다 지금 주가 위치의 해석이 또 다르고 업계에 대한 또 해석도 다르고 종목마다 또 다르고 그러니까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선주 투자해도 되죠? 네 왜요? 저 눈빛에 너무 힘없었나요? 지금 전혀 밝지 않았어 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했는데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행강과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인터뷰 오늘 조선의 국모 신영진권 엄경아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STX 중공업 응 진중해야죠 또 우리 박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레이크 머티리얼스 왜 또 아니 진짜 업다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와 그거 제대로 말하는 갑자기 갑자기 아니 이렇게 행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종목 잘 들어보면 건질 게 또 있습니다 가끔 매삿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삿기 있을 때 있습니다 19년 차입니다 자 오케이 19년 차예요? 그럼요 이야 19년 차 아니에요 19년 전에 몇 살이었죠? 19년 차요? 31살?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CPI 뭐 소화 판매 뭐 FMC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전략적으로 또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반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에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PRO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